진짜 전화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디젠트 포싱 났는데 안 돼? 어때요? 오늘 첫 촬영인데? 오늘 막 밝지 않은 거 같아요 왜요? 그냥 집안에 타서 그럼 어떻게 해요, 이 얼굴을? 멋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멋있게 해? 그때까지 네 자, 레디 나이스 너무 뒤에 나와 있는 거라고 안 예쁜 거라고 왜 이렇게 나와요? 어색해하시던데 그게? 어색하죠 저번에 불쌍한 어깨로 주입 아니, 뭐해요? 오늘 힘기가 불쌍한 게 아니라 유나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미님이 불만이 많으시던데 아, 왜 맞죠? 아, 좀 MZ새끼들이 특징이에요 두 개는 똑같은 걸 알고 결국 출장된 거 하면서 뭐라고 하고 네? 아, 그냥 잡아도 되는데 안 들어오세요, 정말로 아, 예쁘세요 저도 팀장님한테 불만 좀 전달 드렸거든요 근데 MZ새끼들이 문제래요 MZ새끼 도라이새끼 네가 제일 MZ야 아니, 저거 보고 아, 근데 뭐, 괜찮아요 저번에 보고 많이 쌓이니까 진짜 원팔이에요 진짜 원팔이에요 이거 원팔이에요 이거 원팔감이에요 딱 다 원팔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전투할 거니까 둘 둘 둘 너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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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하니 구독해주세요 어? 구독해주세요 촬영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? 안 봤죠 근데? 핸드폰 보고 계시잖아요 아 봤어요 근데요 몰라요? 어때요? 그냥 높아진 거 같은데? 실제로 이런 경우 없었어요? 실제로요? 실제로? 나 보통 저렇게 쓰게 안해요 이거 들어가세요 불러주세요 저러주세요? 하쿵 뮤비에서 이거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신남자 나오니까 촬영 시작 아니요 네 잘 알고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왜 이렇게 조얼들 했는데 조얼들 제가 지금 윗사람이니까 한 번 봐주세요 저 오늘 연기했어요 여성만도 화내됐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저는 여자도 화낸 거로 몰라요 근데 약간 연예인 병사가 살짝 약간 듣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TV에서 널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대단한 착각이에요 다 조얼동은 일을 보지는 않아요 맞아? 이런 거 안 하시는 거 안 봤겠죠 그 끝까지 소중하시고 누나는 아니 차장은 그 이차장 김차장이요 이소인데 이소 이소 아니었어요? 네 이소 그래요? 아 김차장씨 네 가사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뽀뽀 뽀뽀는 뭐죠? 뽀뽀는 네 이곳하고 네 찔러보면서 네 뽀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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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형 있어요 이상형 네 저희도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너희들 탈락 뽀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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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? 저 이건 궁금하긴 해요 저 한 번 더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이상형 이상형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내 여자친구는 이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팔에 털이 마르면 안 된다 뽀뽀요 뽀뽀요 저 이상형이요 네 걸음걸이가 좀 빠르고 저 질문 말은 제일 좋아요 네 질문 말은 걸음걸이가 빠르면서 네 이상한 이상한 분이 네 그리고 팔에 털이 마르면 안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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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에 털이 마르면 어떻게 확인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먼저 하죠 이거 먼저 하죠 정말 이상형이요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신다 음원으로 한 번 고민해볼까요? 음원으로 100이 하나 들면요? 네 그럼 그냥 번쭘고 합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돼요 뭐가 안 돼? 뭐 더 재밌는 거 없을까? 그런 아찔한 건가요? 아찔한 건가요? 진짜 아찔한 건가요? 아니 가사에는 그렇게 뭐 세게 씹으면서 십가적인 게 부르는 건가요? 듣기는 싫으니까 네 둘이 스파링 할게요 아 그거 좋아요 스파링 파리? 네 형 그거 100원짜데 안 보였지? 100원짜말고 있어 백지 상태로 써요 700원짜데 사람 때리면 싫어해서 스파링 할 것 같은데 사람 많으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 좋아해 뭐할라? 그로가 없이? 네? 그로가 없이? 문신 다 해줘요 잘 다 틔켜봐요 그죠? 어흑 오케이 100만원 넘으면 우리 마인필드 편이 100만원 넘으면 근데 안 넘을 거 같아서 괜찮긴 해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수작 수작하지 마세요 진짜 네? 징구님 잘 찍고 계세요? 하나 둘 네 네 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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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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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이 지금 민망해서 카메라 보는 거야 뭐만 잘하면 돼 봐 맞추기 하는 거 잘 먹기 맞아, 그거 카메라를 맞추기 하시지 카메라를 먹기 아 이렇게, 이렇게요? 이렇게 하고 어... 네, 스탠바이 좀 편하게 갈게요, 리허설입니다 오, 싫은데요? 자, 이거 필터에 펴지마는 돼요? 네, 스탠바이 네, 스탠바이 네, 스탠바이 네, 스탠바이 네, 스탠바이 어떠셨어요? 어... 처음엔 좀 어색했네요 네 나중에 가서... 잘 하시는데 역시 보너 공부하시니까 네 사랑 잘 나오길 바라요 생각해 봐봐 백만 백만 나 대표님이랑 스탠바이 다이 다이 뜨는 걸 했는데 벌릴 것 같아 아, 1대1로? 아, 힘들지 그냥 웃기긴 할 것 같은데 한 명 딱 해가지고 스탠바이 스윙스 형이랑 독대로 둘이 뭔가 뭔가 활동적인 걸 한다고 둘이 롯데월드 가게? 개쩍했다 와, 진짜 개쩍일 것 같은데 그 복이 진짜 재밌겠다 그 복이 뭐 뭐하게 된 게 재밌겠다 왔어요 예, 베이 형, 저랑 칠노미 형이랑 백만 넘을 시에 공약을 걸었거든요 뭐야? 저는 스카다이빙 하면서 떨어지고 스카..뭐야? 스카다이빙 하면서 떨어지고 개인기 위해서? 네 칠노미 형은 그 아래에서 저를 맞이하면서 유지니스 춤을 추기로 했어요 형은 뭐 하실래요? 글쎄, 나 뭐 난 나이가 있어서 너처럼 미친 행동은 못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미친 새끼라서 누나는 뭐 할래요? 교회수 백만 찍으면 오빠랑 술로 다이다이 뜨기 그래, 다이다이 뜨기 어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, 진짜? 다이다이 뜨면 이제 무슨걸로? 아까 호미님이 주인스님이랑 겨복 입고 롯데월드 데이트 하신다고 어? 뭐야? 뭐야? 죽어나기셨구나 어? 엘로, 엘로 엘로 아 야ende 안녕하세요 부풍 plats 넘 기잇 한 hydro 롯데웜 롯데웜 전부 다 개당에서 약간 어 시발 X댁다 이런 느낌 예 그럼? 인성원 씨 인성 논란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개판이죠? 상당히 개판이죠 어.. 알고 보시나요? 좀 뭔가 결여된 게 많거든요 조심하세요 이도한테 너무 깜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도한테요? 데뷔 언제요? 카메라 같은 선배한테 카메라 이렇게 자꾸 한마디 해주시죠 빨리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병원도 가보세요 성인 ADHD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좀 병원님 왜 그래요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끝냈고요 예 우리 발매 날짜가 이제 나오는데 고지를 좀 해주시니까 해줘 이제 뮤직비디오 찍은 비디오랑 음원이 5월 3일에 이제 일내중 되면서 이 모든 게 공개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준비됐지만 여러분들 아직 준비 안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예 되게 설레는데요? 오래도 우리 거 예 다 같이 예 해주세요 예 예 예 도착해 예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